케이크 트위라고 이쪽으로 시작할까? 이쪽으로 시작할까? 이쪽으로 시작할까? 회장님이 다니고 저는 준비해 놓고 저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아니, 근데 나오세요 나오세요, 나오세요 아니, 거기 그냥 앉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, 거기 그냥 앉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, 거기 그냥 앉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, 운전수 무료 좀 건물 얘기하셔야 되니까 얼른 나오세요 そっち에raws kleinred 젠장 손 tr han 자 손, 손이 아니라 손이 못 벗으세요, 손이稍onent 이야梁 손을 꽂으세요. 손을 꽂으세요. 자 이제 좀 잘 해주세요. 제가 하나 둘 셋 다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! 박수! 수고하시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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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개요년 한 해를 버리면서 또 묵은 데를 씻어버리듯이 다 버리고 새로운 각진 연예는 더욱더 희망찬 세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건배진을 하겠습니다. 건배진은 공재중 의전수님께서 대해주시겠습니다. 그리고 아 술이 없네. 술이 없어. 술이 없네. 일단 이거 하고 이따가 나중에 그냥 의안을 하세요. 자 같이 한 번 의안을 해주시죠. 이것도 이따가 하세요. 여러분 유진 제의하는 분들이 술을 안 가지시고 건배 제의하는 건 지가철입니다. 저는 어떻게 하든가 술이 없더라도 인두모로 생각하시고 앞에서 건배 의안 같으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요. 향교에 보면요. 어디일까? 사무실에 글자를 써놨어요. 사무실 칠판에다가 개왕성 개하 써놨어요. 이것보다 정말 참 성년의 길을 이어간다. 개래하 새로운 항문을 열어준다. 이렇게 할 때 가만히 보니까 향교의 기본 구조가 제의하는 공간이 내중점과 감각 공간이 연락이더라구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우리 할 일 같습니다. 그래서 향교가 앞으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저 어른이 생각하시는 그 높은 경지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옴을 닦는 곳이 변딘당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향교의 발전을 위해서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. 양측 향교의 무주 무공직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걸 새로 일부 회사를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가 어느 정도 되면 노래자랑은 하겠습니다. 노래자랑은요 인기상이 다른 사람보다 인기상이 최고보다 인기상 보셔쩔쩔쩔 해놓은거 인기상 노래자랑이 다른게 아니라 흥량이 불러야 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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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량이 불러야 해요.